데바드의 토픽 시간 재밌는 것 같아 태기들 저런 글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시작하기 전마다 다루겠습니다 자 페어 받은 술집 손풀기 맵으로는 적합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공격받는 맵이라서 뭔 소리죠? 데메시스 네메시스 거기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을까 여기 넘을 때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하면 안되네요 안 돼! zomb이야! zomb이! zomb이! 좀 불타운 것 같은데 아이 zomb이! 지금 좀 불타운 것 같은데 헤이 zomb이! 점리! 치는 천재 차은정 이거!! 끌어얌어얌 이제 내 목표는 오로지 나가 노우 스톱 죽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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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맞지롱 예스 깔끔하게 치료까지 다행이다 저기로 간 줄 안다 으아아아 으아아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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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아 아이고 아이 피할라그랬는데 으아아아아 좀비 다이몬드였어 이건 안 드셔 컨디션 좋은데 손이 안 풀렸어요 아 저 반바지 녀석 손이 뜨고 싶다 치료를 다했지롱 이젠 좋아 까텍 하 아뽁 캠 앙 한방을 찾으러 바다로 갈까나 한방을 찾으러 바다로 갈까나 한방을 찾아서 사용을 하면은 킹방으로 정이구요 따아악 아 왜 때려요 아 들렸나봐 마이크가 아 이거 들리네 이게 나 저기 왕관 먹고싶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불토를 부순다 조지리라 타이밍이 저렇게 안맞냐 금방 없어지리라 아 저건 힘든데 백신 주입 치료하기 살려줬다 맞으면서 그걸 살렸지 파이자요? 파이자가 좋은건가? 그래 잘 걸렸네 저기는 근데 아우지 갈수도 있으니까 한번 딱 맞아줘야되나 난 거리가 안돼 손이 전혀 안 풀렸네 왕관을 찾아야 해 우리의 왕관 우는 무슨 우야 이거 나 드셔 시계있던데 시계있던데 안맞았다 저게 야 저게 안맞네 왕관 먹으라다가 왕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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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려고 게임한단 말이야 봉속 낮아졌어요 요신 ㅅ.. 야 엄마 인생 우리 부행 소 incomes 목 남함 왕관 주세요 실효시간 충분해 천천히요 타사라면 죽겠는데 되었었다 어 실수했다 아 배야 아니야 좀 더 시간 끌어봐 안되네 다 죽었네 그래도 치료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힐 힐 안돼 왕관과 사람 빠른 치료 아니 저사람 난 안되는데 이 사람이 가야되는데 시계라서 힐 같이 해야지 셋 다 일하고 가면 되는데 아 아 뒷목잡혔다 힐 힐 힐 막 Gesetz 으악 으으아 으아 으으 사랑 손이 안 풀려가지고 굉장히 손이 굳어있어요 악마래 타림마가 악마래 왕관을 못 먹었어요 왕관 먹으려고 게임한건데 한판 더 해야지 뭐 오케이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